쐈는데? 너 먹힌 거예요? 죽은 건가요? 아니 안 죽었어 아니다 아니다 원래 연출이야 이게 아 놀래라 괜찮아 우린 저거 안 먹어도 돼 어색 우주복 입었잖아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이거 뭐하냐 물속에 있는 효과야 물속에 있는 효과 자 이것도 투에서 많이 해봤던 거지 아 이거 이거 뭐 잡는 건데 뭐야 총알이 왜 이렇게 없어? 어? 4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잘 피해서 해라 잘 피해서 다른 총도 다 총알이 없어요 여러분 어쩌지? 내가 아까 총알 사라 그랬잖아 다 샀는데 그거 다 썼나봐요 엉뚱한 총알 상관이냐? 이건 유턴 이건데 물속이에요 물속 됐어 아아 와 와 와 아 맞다 총알은 공룡이지 와 역시 3 역시 3가 아무리 똥이라도 연출은 그래도 괜찮아 아 공룡 아닌가 공룡 맞을걸?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헐 누구야? 야 저거 아주 하아 헐 흥 그러니깐 엘리가 여자보는 아 남자 보는 눈이 없다니까 야 너 머리에 아주 팔차서 노로로 그냥 밀어줄까 너 바리깡 같다가 여자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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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병이 있네 집착증이야 아 젠장 그럼 너 계속 죽지 않아 여기 안 돼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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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정말 말해 그럼 가자 자 보는 아 ल 마음 아 버려 открыв credibility 막 제가 н 그 칭 진짜 그냥 먼저 위협을 한게 저 녀석이니까 밟아줄까요? 으악! 얍! 슥 미는 더 잔인 웰병 위트 키네시스가 안 먹어가지고 어? 이소린? 여기군 이제 아 됐다 여기서 총알 남겨야지 어? 저기 뭐 있냐? 잠깐만 자 이제 여기서 오소리? 저도 총알이 지금 플러스 2 피해랑은 플러스 1 재장전? 콜 이러면은 피해랑 추가해 이걸 들어 가야지요 네 이거 가야되고 어 탄 조금 더 사구요 그러면 끝난거 같은데요 그러면 끝난거 같은데요 391발 나 원래 나 원래 총알 많았네? 물품 제작에서 총알 제작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아... 어디냐면 내가 알려줄게 자... 물품 제작 위에 탄창 있지? 탄창 제일 위에 탄창을 사는거야잉? 근데 소용회복약은... 아 철조각이 없어서 못한대요 저 아bourne punto 내가 버리면 얘가 가질 수가 있나? 절조각이 어떻게 はい 사단, 장비, 조사용, 콧발물 야 이거 가져 이거 보이냐 이거? 아 기부가 있어? 이거 보이냐 20개? 네 잡았어요 먹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총알을 더 줄 테니까 네 총알 진짜 많이 갔어요 자 줬어 됐지? 아 감사합니다 몇 발 되냐? 아멘 확인해볼게요 보관함 아 작업대에 공유가 있다고? 아 그렇군 다시 382발이 됐다 너 야근 있냐? 네 야근 꽤 있어요 아 그래? 생략축전지 폭탄 뭐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사단이 있네 플라지나 아예 그게? 아 여기 세 장비 제작해서? 설마 여기서 어리버리 해가지고 돌맞아 죽는 거 아니겠지? 아 이승 눈 크게 다른 거는 저거 눈알 하나 인공 눈알이라서 그래? 표에서 눈 뽑혀줬지? 음 아이색은 전혀 있네 이 미션을 저거에 구하기 위해 이걸 가지고 도와주고 아 아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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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적응 잘하는구만 누가 루시아보고 게임 못한다 그랬냐 게임이요 어... 아니 게임 못한다고는 너네들이 그러던데? 어 나 피가 왜이래 돌 맞은것도 아닌데 밑에 뭐가있나본데 갑분 아... 저 가운데는 파얄도 못 움직이는구나 뭐야 우우 자 다시 한번 어 누가 맞는 소리 안 맞았겠지? 아 뭔가 떨어질 때마다 불안하다 퍽 소리 하면서 누가 떨어져서 막 빨간 화면 뜰까봐 여기서부터는 진짜 강한 네크롬 워프가 나오니까 각오하도록 땅에서 막 튀어나오니까 갑자기 놀랄 수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약 다 먹어버리자 엘리, 그만해! 너넨은 내 눈을 쳐다보니까 죄송해요 너는 괜찮지 않겠지? 너는 내가 믿지 않았지? 아니면 이 미션을, 아니면 우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는 죽였어! 저 사람에게 다 죽였어! 그냥 모든 것들처럼 무슨 말이야? 너는 정말 생각해? 네! 너는 여기에서 핸드폰으로 가져왔어 저는 그것을 가져왔어 내가 여기가 내 손에 적을 놓지 않잖아 내 손에 적을 놓지 않잖아 내 손에 적을 놓지 않잖아 자 이제 출발! 자 오십니다! 어이구! 알갈래! 그쪽 앞쪽 잘 나가야지 그쪽! 어어 웬일로? 하하하하하하 또와요! 좋아 아주 잘 넘겼어 깜짝이야 자 아이템 다 먹고요 거기 이제 탄 관리를 잘하면서 아이템을 먹으면서 철저거 같은 거 먹으면서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좋아 잘했어 멋진 대응이었어 어휴 저기요 뭐 튀어 댕겼던 것 같아요 이쪽에 아 저장이다 아 저장 와우 친구들 제가 카드겔을 찾아봤는데 클립을 찾아봤는데 제가 자체로 잡아둬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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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가 위험한 상태 하지만 여기서도 애들 많이 나오니까 앞뒤로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알겠습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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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죽었나? 앞쪽? 하나 남았을 텐데 이렇게 스무스 할 수가 어, 이제 감 잡은 것 같아, 얘도 후, 치가 없었다 이제 루시아님이 감을 잡았습니다 감을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긴가? 여기 동골 들어가셨나요? 아,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템만 먹을게요 키가 없어 그냥 추석하게 된 거 아니야? 자, 여기는 아아 저 앞에 있는 애 없애야지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오, 내 아이템 게임은 다 요령이지 보 perse 소리 너 루시아 너 혹시 엑스박스 1 가지고 있냐? 아니요 저 엑박 없어요 하긴 그거 살릴 이유가 없지 솔직히 엑박 살렸는데 그때 엑박으로 나오는 게임이 딱히 없어가지고 다 피시되니까 너 로봇 잘 놓고 있냐? 아 그럼요 너 가자 더러운 동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두마리 놓긴 안되고 옛날에는 엑박 복점 게임 그런게 있었는데 아이고 뭐 잘하고 있냐? 아 그럼요 아우 응? 우что 쿠쿠오 루시아 루시아 제 idée 아이에요 따라하는 개 오줌 저희 할래 ? 네, 로보트는 아직도 안전한 것 같네요 저희는 그냥 가게에 있는 것 같네요 여기가 꽤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너와 로버트 같은 날은 모두 잊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헬리 지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캠 막 만들래요? 오오 미안해 그거... 그거 텍사스 쪽 발음인데? 저 텍사스 안 가봐가지고 아 그래? 아 내가 니올리언즈에서 텍사스까지 출퇴근해 본적 있거든 예... 아 그게 출퇴근이 돼요? 되더라고 뉴올리언즈에서 내가 보통 매사추세츠 까지 내가 학교 다녔거든 통학이 돼 미국은 그래 마을버스 있나 보다 마을버스 아니야 그거 노란색 통학버스라고 탱크보다 더 강한 나 뭔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 나 지금 뭔 생각하고 있었지?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아 이건 노카운트입니다 이거 제가 먼저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옆으로 가야된다 옆으로 저거 떨어진다 죽었어요 크아아아아어 오 sí 오십 회 데쓰 예 오십 회 데쓰 아 추추 오십 데쓰 예 저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테이시스를 이용하라, 스테이시스를 너 뭐더냐? 스테이시스를 이용해야지 그래서 돌을 멈추는 거야 아하 아니 근데 멈춰주셨는데 제가 옆으로 가기를 불렀는데 폐를 못봤어요 이딤화 스테이시스 스테이시스 서러 죽었기 때문에 이건 카운트가 올라가야 되죠 51 카운트 제 앞에 가보세요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대로 따라가면 돼 제발 오 됐다 됐다 영화다 영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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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안 돼 아 스테이셔스 눌렀는데 업그라네 이제 알겠어요 52 됐어요 와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실수를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어 좋아 좋아 나왔다 나왔다 52 데스 정도 아 아 너무 힘들었다 고수인줄 알았네 아 아야 너 지금 총 지금 그거 들은거 아니라고 아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아니 지금 총알에다가 쓸 필요는 없어 어디 다 왔다 이제 인제 저기 있음 보스전 이야 어 아 그 보스전에서는 이제 잘해야돼 아 애되 계속 나오니까 아 아 타 sailors 시작할께요 뭐해? 잠시만요! 이거 좋아하지 않아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우리 다음은? 그럼... 지금 우리는... 기능을 꺼내줄 때 어떤 기능을 필요해 이 사람이랑 합방할 때 보통 무슨 게임 했냐? 저요? 별로 안 가리고 그냥 다 했는데 그래? 네, 근데 이제 상대들이 거의 다 게임을 엄청 잘하는 분들이거나 프로게이머이거나 그랬죠 아, 프로게이머하고도 했어? 누구랑 했어? 주한코리아님이랑 스타투 프로게이머분들 모셔서 제가 스타투 대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프로게이머님이랑 그 다음에 옛날에 임용환님이랑 배그 했던 적 있고 황제님하고 아, 네가 해봐 지금은 다 연락해? 지금이요? 지금은 연락하는 분들도 있고 거의 안 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웬만한 분들하고는 다 연락하면 돼 우리 형이랑 다르게 인싸네? 야! 대가리만 하나 잘 알면 돼 도티 하나에 끝나 그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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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지? 초록색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치 나 화장실 갔다 올테니까 그때까지 다 하고 있어 네네 네 다녀오세요 이거 칠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와이파이로 환각가스가 막 가진 않아 랜선 타고 가겠냐? 코마가 코마가 님들 중독된다요 어 수군님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아 아 아 아 아 샴토스 카르마 핵 샴토스네 멕시코 사람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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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그치 당겨울게 하 crocod. 지금 아 아 아 아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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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ir 쌈폭수 싸울 시간에 저기로 피하겠다 안녕 너 52번 죽었지 네 자 여기서 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 나 혼자면 좀 하겠는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자 내가 이제 방법을 얘기해 줄게 자 그놈이 이제 이게 나오면 죽이는 방법을 알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이제 줄을 쫙 해갖고 이제 양쪽으로 찢어받겨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시스를 잘 써야 돼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삑사리가 나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 등줄기에서 나왔던 노란 거를 원래 잡아서 죽였었는데 그 방식으로 죽지 않으니까 다리에다 줄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그렇지 이렇게 당겨가지고 몸을 찢어 죽이라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거 어디서 봤네 아 유튜브 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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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하면 이해 잘 못 하거든요 네 아니 방금 그렇게 말하셨는데 야 니가 시간 좀 끌어라 아 너 놀아야것 나 둘이 내가 요놈이 더 쉽게 끝났어 근데 나 혼자 한거 같애 저 당겨 저걸 저걸 하는게 아니라 당겨야된다고 내가 시간을 끈 동안 당겨 제발 아 풀렸잖아 당겨 다시 다시 아니 몬스터들이 와가지고 자 다시 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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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우, 정말. 다시, 다시. 53번. 아, 참. 자, 이제 내가 가면. 내가 나머지 애들을 없애고 있을 테니까 너는 빙글빙글. 저 바위 중간에 왜 있겠어? 저 바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시간을 끌란 말이야. 네. 안녕, 범이야. 범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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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이컨. 됐어. 레이저 됐고요. 이제 너도 일로와. 너도 일로와야 돼. 너도 일로와야 돼. 그리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제 나오면 돼, 이제 나오면 돼. 나와요, 나와요. 자, 잡혔어. 내가 돌려줘야 돼. 내가 돌릴테니까 니가 애들을 상대하고 있어 네 어 됐다 됐다 어 어쨌든 해냈다는게 다행이죠 얘는 왜 내가 안 먹은 건가 아 로봇이 없네 저 로봇 있는데 너 로봇 있으면 이쪽에 있어 이쪽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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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래 여기 근처에 있을 거야 아 여깄다 여깄다 루시아가 대학생 때 여섯 명에게 고백을 받아 본 적 있다고 괜찮아 내 동생도 열댓 명한테 고백 받아봤어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님들아 내 인생에 가장 아 일곱 명이라고 나는 근데 나는 남자라서 그런지 뭐 여성 시청자가 뭐 고백하는 거는 지어내지 마세요 없었잖아요 아냐 내가 고백했다기 보다는 상대방이 고백해서 다 사귀었던 거야 이렇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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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큰 그 뭐지? 왜 안 움직이지? 형님 티라노 날모셨다고요? 갑자기 네, 괜찮아 너 좋은 사람이야, 아이사크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 난 다행이다 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 닮은 애 생각났다 뭐야 너무 미안해 이곳은 그곳이야 아!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곳이 있어야 할까? 여기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어야 할거야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있는 문자에 있는지 그곳에 있는 곳에 가면 자, 가. 봐봐 자두 비슷하다 난 나야흥석 닮았다고 하던데 연출 잘하실듯 아 인생이 연출이지 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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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협동 플레이지만 각자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 몸을 하여튼 소중히 하는게 좋을 것이야 지금부터 새로운 적이 나오는데 그 저기 엄청 빨라 사건을 잘 활용을 하도록 해 예? 사건사..사건이요? 샷..사..건소고 아 여기 아닌가봐 여기 아니래 아..또 시작이구만 여기로 가나? 아우 나 누구한테 맞았어 여기서 얘를 기다려야겠다 너 여기 딱 보면 지도 다 알려주니까 다 알지 아까 땅바닥에서 뭐 튀어나오는 소리 들리던데 네 잠깐만요 여기 아닌가 본배 끝 너 뭐 오냐 지금? 정의 살려주세요 아니 뭐야 이건 뒤에 또 있다 소리 하나 더 났는데 됐다 와..사풀 떨어져 거기서 나와 빨리 어디에 너 로봇 하나 더 없지? 네 아 여긴가봐 자 돌격! 이 빨간.. 저놈이야 저놈 지금 방금 방금 지나간 저놈 저놈 도망친다 지금 도망친 거 죽을래. 로저를 죽을래요. 200년 동안 죽을래요? 잠시만요. 거기. 로저를 죽였어요. 여기. 완벽해. 코덱을 보내주세요. Danik은 이 코덱을 찾을래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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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빨리 나와 나와 아 내 전기를 못 가지고 아 내 진기를 조금만 알았으면은 아 내 진기를 아 참 좋아. 실례구만 쟤네 못 가게 해야 돼. 쟤네 못 가게 해야 돼. 됐어. 다 잡았어. 앞뒤로 나오니까 조심하고. 네 뒤에 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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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우. 오우 유튜브. 됐다 됐나? 자, 이제 여기서 슈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거니까 너 재료 많이 모아왔지? 여진. 슈트가 끌어. 슈트 하걸로 왔는데, 여기야. 아. 예. 아. 예. 군단 병사? 군단 병사가 뭐지? 아, 너무 못생겼는데 나 이걸로 간다 프레임 엔질 슈트 너무 엔질 슈트 제가 그 세이브 안 나오나왔습니다 아 총 바꾸자고? 존나 아동찍한데? 어... 뭔가 아동찍하긴 한데 괜찮아이 여기 보관하면서 여기 보관하면서 끌고 여기서 프레임 어 죄송해요 멈추면 같이 멈춰져가지고 이따 가실 때 노란게 이제 잘 보이겠지 어 두개의 채집 로고 이제 사용하자 패셜이 낫겠지 공격 속도 어서오세요 재장전 쪽으로 가야되는데 철조각이 천개 아 하 반도체 30개 시탄약? 내가 쓰는게 되게 좋은데 조사형 촉발문이요? 아니요 그거 못하셨어요 홍님 목소리 너무 멋있으시대요 누가? 어... 목선 패티시 있는 평범한 트수가요 음... 나도 알아 철 철 철 아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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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강화된다 아 아 아 안되네 텅스텐이 그러나 아 좋아 이제 연고가 있는지 보자 아 제가 원래 이런거 여기서 이거 상점 안쓰거든요 네 잘 안쓰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흐흐흐흐 나 뭔가 멋있는거 같애 앞부분은 왜요? 아냐아냐 슈트가 노란것이 아 어 네 계란 노른자 같은데 약간 흰색하고 나 계란... 좋아해 계란... 계란같은데 계란먹고 빵구 끼면 농도 존나 짙어진다 너 그거 아냐? 아우 짠 이런정도의 엘리베이터에서 끼면 아마 초토화될걸? 아 아 진짜 제 앞에있지 마세요 너는 방구 안 끼냐? 아 저희는 안 낀다니까요 저희가 아니라 다 끼는데 너만 안 낀다고 구라치는 거겠지 아니요 순수한 저희들은 그런거 몰라요 아 아 그 가스가 뭐 피부로 나오냐 뭐 몸으로 나오냐 코근형으로 나와 저는 이슬 방구 때문에 런... 런... 런거판 거리나 보네 아 마지막 아 여기서 이제 모아와야 된다 샘플을 로세타 방구 안 끼는 사람 없는데 여기에서 로세타 방구 안 끼는 사람 없는데 여자들은 아 아 아 암네가 심해지네 아 아 똥쟁이 아저씨 진짜 아 아 암네 얘기하는데 무슨 똥쟁이가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런로그 시스템이 어 암네 아 암네 아 어차피 아 아 아니 아 아 난 아 잠시만요 원주민같은건가요? 원주민, 토착왜구라고 할뻔했다 큰일날 뻔했다 큰일날 뻔했다 큰일날 뻔했다 그들은 하나씩 큰일날 뻔했다 큰일날 뻔했다 네, 그럼, 수고하셨다 내가 찾았다 위험하셨다 뺀어? 왜 안 돼? 죄송해요 아 죄송 안 해도 돼? 그럼 안죄송할게요 어 그럼 안죄송해도 돼? 그럴수듯이 컴퓨터가 원래 주인을 닮잖아 예? 저는 욕해도 되지만 제 컴퓨터는 욕하지 마시죠 왜? 너 어디서 샀는데 컴퓨터? 설마 준시스템? 전 제가 다 브릿해서 씁니다 아 닮을 수 밖에 없구만 참나 그래픽카드 포미의 2080ti 불칸 아세요? 2080ti 불칸? 네 쿠다나 아세요? 전 세계 한정판으로 생산된 거? 그것도 만져본 사람이에요 113번 아 그렇냐? 그럼요 필요없어 그냥... 조심해 하하 왜? 내가 먹으러 내가 먹으러 온 것들이 있어? 3,4가 뭐야? 세계 방송 시스템.. 아 뭐야 잠깐만요. 세계 방송 시스템 왜 돌려? 카카오랑 유튜브랑 같이 했었잖아요. 얼마나 컴퓨터에 무리가 가는지 아세요? 쟤 왜 저러냐. 헐 내 피. 다음hespr. 다 owes게. 다 죽노같은데? 오른쪽에 있다가 그냥 가면 죽을걸? To what you toured me. 아아아아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가면 죽을거라 앙 401 Journal levels 안 보여였어요. 더 뒤에 있었네. 네 기술 기술 잠시만요, 너는 이 스테리리세이션 시스템과 함께하는 건가요? 아이삭, 이 재장전의 탄약은 좋다 자, 그것이 뭐지? 이 재장전의 탄약? 아 뭐야 내가 막아줘야 되잖아 아이고 한 놈은 여기 박혀있는데 됐냐 아 내가 계속 막아주는 거네 이거 호흡은 이렇게 되는구만 됐냐 펌트는 됐는데 순간기랑 펌트랑 같이 해보자 잠시만요 아이씨 자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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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가자 확실히 된 거 맞지 아이 그럼요 왜맘 tous 잊은 permit 특이 공개 이동 자, 이제는 이걸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걸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걸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헤이, 여기가 붙어있어. 그래서 저 독가스를 이용해서 이 주변에 있는 이 이상한 거를 없앤 다음에 아, 네? 아, 젠장. 나 54번 죽었냐? 55번 죽었냐? 50... 자, 확인해봐. 너 먼저 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거든? 어, 무서워. 아, 여기 거기구나? 아, 거기네. 여기 별거 아니야, 여기. 아, 그래요? 어. 여기는 별거 아닌 곳이야. 방금 봤지? 아, 여기 고기도 좀 구결해. 이게 조금만 봐. 아니, 아무리 막는 것도 혹시. 아, 안 돼. 이제 그 사람녹이 안 돼. 순위에 있는 거 아저씨가 없을 거야. 아, 우리는. 아이, 내게. 여기서 아저씨가 없을 거야. 아, 갈 거야. 됐어, 아름답게 된 것 같아 잠깐, 여기 로봇이 있어 54번, 54번 죽었대 그러면 54번이에요? 아 별로 안 죽었네 그죠? 54번이면 뭐 혼자서 1회차 하는 정도? 아, 나 총을 아, 징글징글하네 진짜 어이야 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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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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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야ING 뭐? 예습을 했다고 얘가? 규지야 고맙다. 설마? 게임을 재미로 방감시키기 위해서 예습을 했다고는 근데 아까 그거 보니까 그거 한 번에 이해하는 거 보니까 그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세이브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의 이해력입니다. 아, 세이브 파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지로 한 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무기 제작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뭐 유튜브를 봤거나 뭔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지원만 해주고 어, 이제 진정한 약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약, 약 남는 거 주세요. 없어. 난 세 개만 있으면 약 많은 거야. 와. 어, 저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막 게임 예습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 그럼, 그럼 이러면 되겠네. 딱 엔딩 보고 너 게임 시간 총 시간 보자. 그럼 내 방송 시간하고 같이 이렇게 엮으면은 딱 나오잖아. 콜? 아, 그... 어, 그럼 되겠네. 나랑 방송한 시간하고 그거보다 더 몇, 뭐, 4, 5시간 더 많으면 예, 그러면 오리진에서 접속해서 자기 혼자 세이브 파일 하나 더 파고 한 거지.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응. 어. 신뢰가 있어야죠. 자, 이제 네가 가면 돼. 자, 너의 힘으로 한 번 그곳을 뚫어봐. 너무 위험한데... 아이고! 얘는 원래 쥐 안 보거든. 아우. 끝났네. 안돼! 위에서 보셨네요? 저기요. 나란톡은... 알려주세요 아 뭐야 나도 나 괜찮아 죽는다 뒤에 둘이나 나오는지 몰랐지 어쨌든 55킬 당했습니다 너는 오오